다음은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북한의 파병을 놓고서 러시아 정부 그동안 허위정보다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이런 식으로 부인해 왔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외교부 대변인은 도래 우리 정부를 향해서 협박에 가까운 망언을 쏟아내기도 했죠.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북한 파병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내놔서 이 사안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네 블라드미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러시아 카자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 언론사 기자가 북한 파병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에 대한 견해를 물으니까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푸틴이 북한 파병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파병서를 부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정의론 평화가 필요하다라고 연설을 하니까 웃음을 지으면서 불행히도 가정에서는 가끔 싸움이 일어난다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의 우방국이죠. 바로 폴란드의 대통령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이 자리에서 직접 나서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 이걸 또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네, 한국, 폴란드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자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지원 가능성도 열어졌는데요. 지난 2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군사 협력을 규탄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 파병을 규탄하고 살상용 무기 지원 검토 방침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대원칙으로서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 이런 우리 정부가 지켜왔던 원칙의 변화 가능성 이것까지 내비친 건요. 한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 당일날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삐라를 풍선에 실어서 심지어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 일대까지 날려보내는 등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인 것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됩니다. 실제 어제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그 직전에 행사장에 북한이 보낸 삐라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제 새벽 30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하며 처음으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삐라를 대량으로 실어보냈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까지 이런 전단이 떨어졌다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전단이 어제 오후 1시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안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경내 행사장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대가 열을 맞춰 서 있고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사이 잔디밭으로 북한 전단이 내려앉아 대통령실 직원들이 황급히 주워 회수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시점은 윤 대통령 부부와 두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관련해 군 소식통은 풍선 부양은 새벽에 이뤄졌고 건물 지붕 등에 걸려있던 전단지가 뒤늦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부 언론에 전했는데요.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대통령실 청사에 이렇게 정확히 떨어진 건 북한이 최근부터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GPS 장치를 부착하고 또 살포 경험이 쌓이면서 낙하 정확도가 초기보다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당분간 이런 남북의 전단 살포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을 향해서 전단 풍선을 날려왔던 한 탈북민은요. 이번에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의 젊은 병사들한테 이번 기회가 일생일대의 탈북 기회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에 중점을 둬서 심리전을 전개할 필요성. 이걸 또 강조를 해서 주목됩니다. 네, 1992년 탈북에서 2001년부터 매년 전단 수천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내온 이민북 북한 동포 직접 도끼운동 대북 풍선 단장은요. 어제 조선일보에 러시아 파병이 북한의 젊은 병사들에게 살면서 한 번 올까 말까한 탈북 기회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투항을 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최근 파병 북한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항을 하면 하루 3끼 고기 반찬을 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수용시설을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해 대북 심리선에 나섰다 이 점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 그 영상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 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민북 단장은요. 이런 식의 우크라이나 측의 심리전 북한 내부에서 굶주린 병사들이면 몰라도, 그러니까 북한 안에 있는 굶주린 병사들한테는 몰라도 러시아에 나와서 지금 밥을 어쨌든 먹고 있을 젊은 병사들한테는 별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단장이 소개한 이유 좀 더 소개해 주시죠.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은 한류를 접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을 탈북민의 목소리로 직접 그들에게 전달하는 게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법이라는 건데요. 이 단장은 그러면서 남의 나라 전장에서 목숨 걸고 번 돈을 김정은 정권에 다 뺏기지 말고 한국으로 오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병사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